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에 이제 화두가 되긴 됐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아이고 저도 헷갈립니다 전화위복이냐 CEO의 프리미엄으로 부각되는 것이냐 이런 시각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자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들의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내정이냐 되지 못하느냐 부분 속에서 지분을 이제 모두 다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이제 그러면서 사퇴를 하셨죠 이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한테 좀 묻어볼게요 이상로 멘토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음 네 뭐 지금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뉴스를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일단 했다 뭐 중소기업 청장이죠 중소기업 청장에 됐다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못하겠다 그럼 지분 매각을 못하겠고 엔지니어링을 끝까지 살리겠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상당히 지금 비정하고 그리고 냉정한 게 바로 주식시장이고요 그만큼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표이사들 보면 횡령하죠 횡령하고 아니면 연예인들 이름 해서 주가 난리 보고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고 개미들 눈물 나게 하고 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 이 회사가 그래도 마인드는 괜찮네 남자 맞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을 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는 주가 추이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맥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 주식을 한번 매수를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하냐면 지금 일단은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하시면 빨간 것은 바로 상승할 때 거래량이고 파란 것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죠 그러면 하락할 때는 많이 안 팔고 있고 상승할 때 많이 산다 맞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 평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본다면 유상증단 벌써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악성은 없고 여기서 보신다면 지금 관점 오늘도 지금 하단에 보시면 지금은 얼마죠? 6천 원을 지지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나 내일 만약에 혹시나 사실 분들은 단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00원 전후로 해서 쿨트세요 긁고 있어서 그때 긁고 한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단기적으로 5%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될 것 같으니까 대신에 손주가만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단에 5,200원을 손주가로 딱 지키시고 대신에 5,800원 밑으로 쿨트십시오 이상론은 또 자신감에도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투자 쪽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보니까 주식 백지 신탁 대조로 제도를 좀 손보지 않을까요? 그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연구를 안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만 그냥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대신에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5,800원 밑으로 한번 훑어보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00원 손절거만 반드시 지키자라는 얘기였는데요 참 그거는 좋습니다 자식 같은 회사를 버릴 수 없다 차라리 중기청장을 포기하겠다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양수모멘토 이런 거 봤을 때를 과연 기업같이 레벨업으로 좀 프리미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상엔진행을 보면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대표의 입장에서는 일단 쏙 쿨하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명예보다는 주주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주상엔진행은 이상로 멘토 분과의 이견과는 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반대의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회사가 일단은 좋아졌기 그리고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단계적 이슈플레이로 일단 주가가 부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하신 접근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지금 수익구간에 놓여져 있으시다면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주가가 눌러졌을 때 이 종목을 다시 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실 물반 고기반이 장애입니다 그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슈플레이로 되는 종목들은 일단 접근하지 말자라는 저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전략이 조금 틀린 것 같고요 트레이던 관점으로서는 이상로 멘토는 잡아보자 손절가 5200원만 시켜보자 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승모멘토 같은 경우는 그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